안녕하세요. 크루루3D입니다. 오늘은 짱구와 액션 가면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액션 가면이 눈이랑 벨트에서 불빛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LED를 달아서 무드등으로 만들어 볼게요. 먼저 Z 브러쉬로 3D 모델링을 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vm 잘 Wall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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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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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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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